안녕하세요. 국립미속박물관 정연학 학예연구관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24절기 가운데 이 지자로 끝나는 것이 하지, 동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지는 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하지하면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동지하면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는 24절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1년 중에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을 뜻합니다. 동지가 되면 집안뿐만 아니라 이런 가게에서 팥죽을 많이 쓰는데요. 이 팥죽은 자체적으로 붉은색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양기가 아주 제일 강한 색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이런 병이라든지 역병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하여튼 수많은 병들을 음기의 만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습한 곳에, 음한 곳에 숨어있는 이런 잡병들을 강한 붉은 태양빛의 팥죽을 통해서 몰아냈다라는 그리고 또 팥이 갖고 있는 어떤 영양소,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써 어떤 몸의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지는 작은 설이라고 해서 아새라고 하였고요. 동지 팥죽을 한 그릇 먹으면 한 해 한 살이 더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지 팥죽 안에 들어있는 새하심을 나이만큼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동지는 동지 시간대가 접어들면 민간에서는 팥죽을 뿌렸습니다. 이 팥죽을 뿌린 것에 대한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을 정리한 동국세시기에는 공공씨라는 아들이 죽어서 역지를 옮기는,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아이가 되었는데 이 아이가 평상시에 싫어했던 팥을 이용해서 팥죽을 뿌리면 역병이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전염병이 돌 때는 오물에 팥죽을 넣으면 물이 맑아져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지는 작은 설, 아새라는 표현이 있듯이 과거에는 동지의 달력, 책력이라는 것을 선발을 했고요. 그리고 또 동지에는 헌말 이런 말이 있어서 1년 쓴 신을 벗어낼 부모님들한테 선물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지에는 또 가정에서는 동지고사를 지내고 또 사당에서는 팥죽을 올려서 차례를 지내고요. 그리고 또 이 종묘에서도 역시 이 동지를 중요한 명절로 여겨서 제의행위를 펼쳤습니다. 동지의 전염병과 잡기를 몰아냈듯이 이번 동지에는 팥죽 많이 드시고 코로나19 극복하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